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갤럭시 스마트폰이 One UI 3.0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알림창에 새로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 시간은 알림창에 새로 생긴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니까 자세히 들어보시고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우선 알림창의 새로운 기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식으로 알림창이 나오죠. 다시 한번 내리시고요. 제일 끝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라고 하나 나오죠. 이 플러스를 눌러요. 그러면 위쪽에 실시간 자막 보안 와이파이라고 해서 여러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One UI 3.0에서 새로 생긴 기능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장 용량입니다. 자 이거를 들고 드래그해서 이 아래쪽으로 내리세요.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저장 용량이 이 알림창에 새로 하나 생겼어요. 자 이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구글 파일즈 앱이 실행되면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가지 저장 공간에 관련된 정보들이 전부 나오게 돼요. 첫 번째로 내부 저장소 크게 하고 지금 사용되는 양. 그 다음 SD 카드가 꽂혀 있을 때 SD 카드의 크기와 지금 사용된 양 이걸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크 파일이라고 해서 눌러주시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임시 파일들을 정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이 정크 파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앱을 실행한다든지 인터넷을 쓰신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찌꺼기들이 메모리에 계속 적체가 되게 됩니다. 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스마트폰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배터리를 빨리 닳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임시 파일들을 삭제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기능은 여러분들이 메신저로 파일을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또는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하다 보면 중복된 파일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중복 파일 제거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비 확보하기 누르시게 되면 지금 원본과 중복 파일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쭉 나오죠. 지금 이게 전부 중복 파일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줄 수가 있겠죠. 자 모든 중복 파일 체크하시고요. 삭제를 해 주시게 되면 중복 파일을 깔끔하게 없애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문제 없는 파일까지 전부 삭제하지는 않아요. 중복 파일만 삭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지움으로써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앱을 삭제한다든지 다운로드한 파일, 대용량 파일, 그 다음에 파일을 SD 카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되겠죠. 여기 있는 선택하여 확보하기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고요. 외부 메모리로 꽂아놓은 SD 카드로 전부 이동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꼭 내 스마트폰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파일들은 간단하게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SD 카드로 이동해 주시면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 대신 내 스마트폰에서는 그 파일이 삭제되게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폰 공간을 정리를 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개인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 놓는 경우가 많죠. 가끔 찍어서 보낼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찝찝해요. 혹시나 분실할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이렇게 SD 카드로 옮겨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부스트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되는 기종이 있고 안 되는 기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림창을 내려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강의용 스마트폰에서는 부스트 기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부스트 기능이 제공되는 갤럭시 S10으로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쪽을 쓸어내리고요. 다시 한번 내려서 끝으로 갑니다. 플러스 누르죠. 그러면 위쪽에 속도 강화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스마트폰을 부스트시켜서 속도를 훨씬 올려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내리세요. 완료하죠. 그 다음 끝으로 가보면 여기에 속도 강화라고 떠 있습니다. 한 번만 터치해 주면 속도 강화가 되는 건데 이 속도 강화 아이콘을 누르고 기다리시게 되면 속도 강화라고 돼서 사용 중이라고 지금 돼 있죠. 게임을 제외한 모든 앱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다고 하죠. 배터리 사용량은 당연히 많아지겠죠. 내 스마트폰 좀 느리다 싶으신 분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배터리는 조금 빨리 닳지만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능 중에서 가장 또 유용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되는 스마트폰이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실시간 자막 기능이에요. 이 실시간 자막 기능이 아주 획기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직은 한국어를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곧 지원한다고 하니까 조만간 한국어도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설명을 영어로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있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국어가 지원이 되면 그때는 많이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터치해서 내립니다.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시간 자막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음성이 간지되면 자막 표시된다고 나오죠. 바깥에서 말하는 음성이 아니고요. 이 스마트폰 자체에서 나오는 음성일 경우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영어로 된 사운드가 나올 경우에는 자막으로 생성이 돼요. 아주 신기한 기능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해봅니다. 자 실시간 자막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날 경우에 그게 영어일 경우 이런 식으로 전부 실시간으로 자막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게 번역 기능까지 나중에 제공한다니까 조만간 한국어도 전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건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외국어로 된 이런 영상이라든지 또는 음성 파일들을 우리가 전부 번역이 돼서 볼 수가 없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자막을 생성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카메라, 레코드 비디오, 셀피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는 구글에서 만든 오픈카메라라는 앱을 이용을 해서 사진과 비디오, 셀피를 찍게 됩니다. 이 구글 카메라 앱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고화질의 이런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간단해서 쓰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안 와이파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외부에 나가서 마트라든지 카페나 이런 데 가셔서 공용 와이파이를 쓰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쓸 때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이게 보안이 제대로 돼 있는지 누군가 내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건 아닌지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보안 와이파이 기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끌어서 얹어 볼게요. 자 완료하겠습니다. 자 보안 와이파이 켜겠습니다. 그러면 보안 와이파이 사용 환영한다고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공용 네트워크나 안전하지 않은 와이파이 사용할 때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고 하죠.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매월 250메가에 보호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무료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동의하겠습니다. 자 위치 권한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죠? 시작합니다. 자 보안 와이파이에서 내 기기 위치에 액세스 하도록 허용해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월간 요금제 가입하면 무제한 보호 프로그램을 1개월 동안 무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이거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와이파이 연결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 프로그램 매월 250메가 무료가 되는 거예요. 보호된 앱을 눌러보면 이런 것들이 쭉 지금 보호되고 있는데 이걸 다 보호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 같은 거를 외부에서 할 일이 있죠. 그럴 때는 켜두시면 좋겠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들은 끄세요. 보호된 앱이 사실 뭐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대신 크롬같이 이렇게 브라우저를 지금 써야 된다. 그럴 때는 이런 브라우저들은 켜놓는 게 좋겠죠. 브라우저로 주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킹이 들어올 때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는 것들은 켜두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림을 편집을 한다거나 이런 거니까 이런 건 사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외부에서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일을 자주 본다 할 때는 이런 건 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 외에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사진을 편집한다든지 사진을 보정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그다지 의미가 없죠. 이런 거는 어때요. 국세청 같은데 접속을 해서 뭔가 한다든지 이런 거는 또 켜놓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뭔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내 개인 자료나 정보가 통용이 된다 할 때 그럴 때는 켜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거 외에 뭐 라디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에서 인터넷 뱅킹을 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런 것들을 켜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보안 와이파이가 되겠어요. 이 기능이 유료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보안상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유료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터치해서 기다리시게 되면 설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처음에는 딥드 돼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나는 무료 기간으로 해서 250기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눌러보세요. 이게 구독이 1개월에 2,600원이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이거를 매달 내가 구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구독하지 마시고 24시간 무제한 쓰시면 돼요. 어디 여행을 가신다든지 또는 어디 해외에 나가시게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지역에 가서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24시간 무제한으로 해서 24시간 동안만 쓰는 거죠. 무제한으로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결제를 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주 외부에서 이런 와이파이를 쓰는 게 아니라면 이거를 구독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루만 무제한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지 할 때도 얼마든지 안심하고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카페나 이런 곳에서 인터넷 뱅킹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제 통장을 누군가에 그냥 맡기는 거나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정 쓰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와이파이 네트워크 망을 이용하지 마시고 통신사의 데이터 망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훨씬 안심하고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스마트폰의 알림창에서 새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주 도움이 되는 유용한 기능들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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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